오늘은 조기가 없네. 가자. 조심시가 안에서. 자, 지타 해피 벌스데이. 해피 벌스데이. 해피 벌스데이 투 유. 해피 벌스데이 투 유. 사랑하는 지타. 해피 벌스데이 투 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잘생겼어. 오늘은 지타의 첫 번째로 되니까. 오늘의 첫 번째로 되시길 바랍니다. 지타. 해피 벌스데이. 영자 신키미태 지타가 우리의 랩을 잇고 첫 semestre에 그리고 거의 2개월 동안 2개월 동안 그래서 한국에 있는 2번째 날 2번째 날 네 그리고 1번째 날 네 네 그래서 1번째 날은 없나요?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해 아 아 아 한국말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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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한국말고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